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 직업지원팀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손쉽게 할 수 있는 요리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비빔면, 종이컵, 소쿠리, 냄비, 오이, 칼, 돈마입니다. 먼저 종이컵 5개 분량의 물을 냄비에 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에 있는 가스불을 켜주세요. 오이를 채썰어주세요. 손 조심해주세요. 손 흥불을 켜주세요. 손 흥불을 켜주시고요. 이쪽을 coworkers corporations 이렇게 합니다. 총 흥불을 켜주세요. ère을 PVC. 여러분도opfWill에 윽 투광하도록 할 수 있어요. ? 고춧가루 물이 끓으면 면만 넣어주세요. 이거는 넣으시면 안돼요. 3분간 익혀주세요. 면이 익었으면 불을 끄고 건져주세요. 면을 차가운 물에 헹궈주세요. 뜨거우니 조심해주세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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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군면을 그릇에 담고 소스를 넣어 비벼주세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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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달걀 짜잔! 맛있게 비벼졌죠? 마지막으로 오이를 넣고 맛있게 먹어주세요. 안녕!